슈퍼레이스 안녕하세요 배우 조재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슈퍼레이스의 홍보대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슈퍼레이스는 친구들의 아지트를 구하기 위해 천재소년 프랭키가 반치광 잭에 맞서 썰매경주에 출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신나는 레이스를 펼친다고 하니 우리 다같이 응원하러 떠나고 저 조재윤이 강력 추천하는 슈퍼레이스 프랭키와 함께 신나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그럼 우리 다같이 극장에서 만나요 꾹꾹꾹